쿠쿠 식기세척기 쿠쿠 식기세척기입니다 줄여서 쿠쿠 식세라고 하죠 기존에 빌트인 매직 12인용 식세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6인용 쿠쿠 식세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모델번호는 A5611TW입니다 여러가지를 비교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박스에서도 보이네요 43cm 대형 세척 노즐 고온수 살균 세척 한국형 와이드 바스켓 프리미엄 자동 세척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쿠쿠 고객센터에다가 설치 예약을 해야 됩니다 구매처는 쿠팡에서 샀습니다 와우 회원이면 배송비가 무료 반품비가 무료 설치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와우 회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55cm 55cm 식기세척기 설치를 했습니다 쿠팡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설치가 무료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옆에 인덕션도 있기 때문에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바로 설거지를 해서 바로 늘 수 있게 이 방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호수와 배수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수는 세제통이 있었는데 세제통에 뚫어서 바로 밑에 싱크대 밑으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했습니다 T자죠 한쪽은 정수기 물이고 한쪽은 식기세척기 물이 되겠습니다 배수가 막 되네요 지금 10분 남았는데 배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도 조용한 편입니다 쿠쿠 제품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세척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설거지를 이제는 편하게 식기세척기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약속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초소한 이야기 소소한이야 소소한 이야기 기상캐스터 배혜지